보도록 하자 비키웨이 입니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쟤 또.. 쟤 또 구하러 가야될거 같은데 왠지 비큐벨이 구..구..그 맞지? 아이고 아이고 아아.. 어..어디로 가야되냐? 그래 가자 저기..이건 누군가? 기다려 가 여근데 다 온 것 같은데요 스나이퍼들을 다 죽여야 하는거 같아요 오오옿 오오옿 뭐야 나 총 맞긴했는데 아직 살만해 괜찮아 x2 잊지 마세요. 칼슘 빌딩은 깨끗해졌어요. 모두 잊지 마세요, 또는 누구에게 쫓아났어요. 볼 수 없어. 조심해. 조커들이 죽을 수 없어. 네, 알겠어. 내가 도전할 수 없어. 그냥 깨끗해지지 못해. 그냥 잡을 수 없어. 자 자 일단 쟤한테 빨리 가죠 비키베어 구출 이야아씨 스 네만 위험한 데 오는 거 아냐 아유 다리... 스탁 중 다 찢어졌네 어 쟨 누구야? 뭐지? 누구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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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 저거는 말이야 그냥 조금 시간을 필요해 그는 하리가 저의 맛있는 짓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좋은 놈이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이긴 알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나의 마지막 흠이잖아 나? 다시 만들어 달려면 안되나? 자아 쭉쭉 가죠 어 뭐야 너 누구야 정체불명 감시자? 어우 뭐야 어... 어 이게 안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어 뭐야 레프트... 이거? 안 돼? 뭐야 누룩을 쓰라며 사이드 미션 필요없어 나 저거 지금 빨리 빨리 가야돼 자아 확인한데x3 이거 레드우드 아니야 얘? 레드우드 아닌가? 빨간색 음... 아니.. 치퍽 쿠폰 그레이트 쩔쩔쩔쩔쩔 자 존존줌쩔쩔 여기는 모두 다 범죄자들이야 일반 시민은 단 한명도 없어요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거에요 저거 뭐야? 어? 증강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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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ter가요 어제 내가 샹 남긴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뿌셔뿌셔 사다먹었어요 저게 friends 뿌셔뿌셔 사다먹었어요 들 punct 예 E E 마시드라구요 오래간만 하니깐 쭉쭉 가요 여기가 제철소 같은데요? 오라클! 제철소에서 찾아봐 봐봐 너는 가장 위험한 위험이 필요해 이제 왜 변할거야? 그럼, 너는 잘생겼어 제철소에서 중불로 가게돼 맵에 표시해 줄대요 여기 왕지 여기 여기인거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야 누가 ну가 출소래 누가 아하? 저는 프리즈가 뵈다. 지금 액정에 있는 것 같네. 정말? 그래, 프리즈는 꽤 쪄지 않나? 그니까, 조카가 잃어버렸어? 부끄러웠어? 그런지, 프리즈가 잊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조카가 내가 잡고 프리즈의 여행을 닫고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리멘! 안 돼 안 돼! 아 몰래몰래해서 쟤 죽였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 아 이야 저거는 그냥 스나이퍼가 아니라 엄청 큰 대물저격종인데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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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오오오씨 스나이퍼 때문에 뭘 어떻게 못하겠다 어..밥치지않고 맨 위에있는애부터 해야되죠 맨 위에있는애가 옌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있나봐 아 저기있구나 쟤부터 쟤쟤 여깄죠 얘부터 쟤쟤 rone me 두 명이지 얘한테 계속 당했다는거야 자 조용히 자 스나이퍼는 다 사라졌어요 세명 남았고요 어 세명 남은게 아니라 세명 밑에 세명 여기 세명 맨 아래부터 하는게 아니라 이제 위 차근상으로 가면 되니까 여기 얘네 둘 저기 하나 지금 있네요 자 하나 있는 애부터 어떻게 해보죠 자 살짝 조심조심 조심조심 저쪽으로 보니까 자 자 이러면 세명 남았지 두명 있어요 자 이쪽인데 이쪽 보고 있어요 야 야 정말 이런 정보를 다 알고있으면 자 얘 텔 다운 시키고 얘 두명 남았어요 총기고 있는 애들은 쟤네 한번 둘은 한번에 처리하면 좋을텐데 일단 쟤네 무기를 무력화시키죠 얘도 오케이 무기를 무력화시키고요 틈을 봐서 반대편을 불듯 반대편을 불듯 한명을 한명을 녹동안 시키고 녹동안 시키고 요기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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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는게 됐었구만 급속 냉동기 비쌰 응 임 오케이 어 오우 없어 어 방금 hasn't 으쌰 뭐 아 이제 반격했는데 몇대나 맞은거야 얘 세명한테 겨우 아 이제 반격했는데 어어? 몇대를 맞고있는거야 이거 뭐지? 으흠 어허 야 이게 할 수있는게 되게 많군요 많게 어 왠지 뭘로 가야될거 같아 아 이거 경험치 없고 찍찍찍찍찍찍찍찍 뿅 경험치 500 반대편 반대편 가볼까요? 야 이거 당기면 뭐해 어어 어어 저어떻게 가지? 밑으로 가야되나? 아닌데? 밑으로 가는거 아닌가봐요 어허 어허 저 위에 뭐 잡..잡을만한데가? 아아아아아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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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자 아 왜이렇게 아우 그 옷이 거지가 됐네 아이고 아이고 아잇 잘갔는데 아잇 잘갔는데 어어? 헐 어흑 으웅 어어 그런먹으만 있구나 잠만 저기 한번 일단 가보고 아이집 못하나? 이렇게 하면 되나? 망토도 다 찢어졌어 저 아버지한테 들리는거고 그곳은 들어가고 abra가고 심지어 조선 10 공작을 하기로 하고 고오던이 his pedagons에 대한 이런 수술을 확인하는게 되요? 조선은 위치한 위치의 조절을 추진도도 합니다 ечно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ね anska 한번 보고싶자 오 ㅋ 이리로 하고 이리로 하고 이리로 하고 여기로 자아 참 진짜 가기 힘들군요 짠 또 누구인가 어 비무장애야 다 비무장애이네 뭐 어 어 한 번에 오 어어 어허허허허 아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이렇게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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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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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누가 총소리해 누가 총소리해 누가 어 총총총총총 야 누가 총소리 어휴 씨 총 쏘지마 총 쏘지마 나쁜 놈들아 뭐 아유 계속 맞아 어 어허 에너지가 없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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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어요 어허 다시 싸우는데부터 다시 제발 어어어 이렇게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었구만 제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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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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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으흠 퐁 띠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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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다시 총 찍지 말고 퐁 퐁 퐁 퐁 아우 치 쓰읍 총 씹지마 총 이 치사한 놈들아 나도 총 하나 썼는데 지는기만 총 쏠려 그래 자 마지막이 였나 봐요 자 레벨어 야 제 다 배 때리고 머리 때리고 어? 옆구리 허리 마 이걸 뭐라고 같으나? 야 이거 어떻게 되려? 어? 못 구해주네? 아이 그 야 나도 살려주고 싶은데 너 어떻게 구해를지 모르겠다 구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건 뭐지? 뭐 여기 들어가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설마... 이걸로? 아이고 아 저거 맞네 아이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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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꺾었어 아이씨 너무 너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왔는데 됐다 됐는데? 어?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이걸로 하는 거 맞는 거 같죠? 아아... 나... 한 두 번만 더 해보고 한 번... 맞았는데... 아무... 아무 반응이 없어... 가자 그냥 자자... 빵 이쪽으로... 됐나? 점점... 옷이... 거지가 돼가고 있어... 가자 가자 어? 이쪽인데? 이쪽인데? 암흑 오케이 도스야 도스야 다시 일어났습니다 목 explained 이번에 콤도 10 Simпер과 해지んな 건가요? 어... 뭐까요? 어 어 이걸로? 오케이 여기를 또 어떻게 해야되냐 이 문을 지금 열어야되는데 문을 열려면 정기적으로 과부하거나 연결로 막혀가지고 안되는데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떻게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혹시 정기적인데 정기적인데 이걸로 가는건 아닌거 같고 저 위에도 막혀있죠 막혀있어 아하 아 못가네 어 맞네 이렇게 하는거네 야 이렇게 맞혀야되? 아 아아 아오케오케오케오케 감속시키는게 있어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정확하게! 해창! 어 왜왜왜? 잠깐만 아 저..저걸 맞추는건가? 아닌데? 아 저..저걸 맞추는건가? 어? 어? 이거..이거 맞춰놔 이거? 이것도 아닌데? 아 이거..이거인거같다 왠지?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야 빨간색 저걸 맞춰되나 이걸? 아닌데? 아이고 베테랑을 이용하면 피즈박스에 과부하가 걸리겠지 아이고 아이고 차이씨 다 맞춰 아 이거 맞췄는데도 안돼 어어어어어어 저걸 맞추는건 아니에요 어? 이걸 맞추는건데? 정기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야되는데 베테랑.. 이건가 음파? 근데 원격조정이 안되면 이게 아뇨아뇨 아뇨아뇨 이건 아니고 이건데 확실히 이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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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딜 맞춰야될지 모르겠네 대충만 맞으면 좀 발동강의 해놓시시 스으으 아 맞아도 아무 그게없어어 저..저것도아 저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그죠? 어? 이건데? 아아 나 진짜 아아 나 어떻게 안하는거여 이것도 아니고 크 아, 그런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아, 내... 크... 정기적으로 과목을 울리면 폭발의 모든 연결 회로로 전력 차단에 있는 필수박스입니다. 어... 없는데?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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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 어 어디로 가야지 일단 저쪽으로 가보죠 어어 이리로 자 어웃 치 잠시만요 감사합니다.